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 퓨처머니에서는요 그야말로 미래의 여러분의 돈을 키우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크리프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디파이를 대부분 좀 아시겠지만 아마도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디파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설명을 해보면요 디파이는요 영어 철자 그대로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탈중앙금융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맡기거나 또 투자를 하려면 은행에 가거나 증권사에 가서 정부와 기관 회사가 만든 기준에 맞춰서 금융 업무를 해야만 하는데요 디파이는요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중앙기관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장점이죠 특히 디파이는요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들 계좌를 만들기 어렵거나 자국의 통화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만큼 디파이가 내 돈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죠 돈 디파이 디파이 디파이를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벤코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파이가 비트코인보다 더 큰 파괴력을 지녔다 최근에는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불장의 다음은 디파이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가장 큰 암호화폐 수익을 내는 플랫폼 10개 중에 6개가 바로 디파이 프로토콜이다 이런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디파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요 내 암호화폐를 예치해서 일종의 이자를 얻게 된다는 컨셉입니다 이걸 보고 이자 농사 일드 파밍이라고 부르는데요 디파이에서는요 내가 예치한 암호화폐는요 남에게 빌려주는 대출과 거래의 중요한 자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자를 주는 거겠죠 자금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앙기관은 없지만요 내 암호화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아주 원활하게 잘 써먹으려면요 디파이 생태계를 잘 이해를 해야겠죠 핵심은 당연히 암호화폐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이 빠르면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가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또는 아예 달러에 연동돼서 언제나 1달러의 가치를 지니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테도의 USDT, 서클의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화의 역할을 하면서 디파이에서 아주 중요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돈에 가까운 성질을 지녔으니까요 이 밖에는요 디파이 플랫폼에서도 직접 만든 코인들이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돼서 가격 상승도 되고요 직접 이 디파이 플랫폼 안에서 예치와 거래의 기반 토큰이 되기도 하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긴 한데 디파이는 초보다 마치 저처럼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해보려면 어떤 디파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디파이 라마라는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디파이 라마는요 디파이 데이터 사이트인데요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 규모와 순위 그리고 사용되는 암호화폐 종류까지 영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정말 깔끔하고 한눈에 잘 들어오게끔 순위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위를 보면요 리더, 아이겐레이어, 에이브, 저스트랜드, 유니스왑 이렇게 등등등 쫙 있잖아요 스테이킹이라든지 예치 서비스, 랜딩이라는 대출 서비스 탈중앙화 거래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쭉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요 총 자산 규모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난 2년 전에 불장 때 디파이가 엄청 터졌잖아요 그런데 테라 루나 사태와 함께 코인 시장도 쪼그라들면서 디파이가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는 등 이렇게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해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좀 붕기가 왔죠 현재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된 총 자산 규모는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132조 원이 디파이를 통해서 융통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 하실 만한 디파이 플랫폼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블록미디어 블랙미 채널 PPL 첫 번째 고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요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하야 쏘서스왑인데요 쏘서스왑 로고가 아주 눈에 띄는 게 아주 형광색에 그만큼 주목받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쏘서스왑은요 헤데라 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입니다 헤데라는 그런 무엇이냐 헤데라는 지난 11월에요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지목한 주목할 만한 프로토콜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헤데라는 신기하게도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앗 그럼 뭘까요 자 블록체인은요 블록이 생성되고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검증하는 연쇄 반응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헤데라 체인은요 해시 그래프라는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독자적인 분산 원장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속도는 빠르고요 수수료는 훨씬 저렴하고 고정돼서 친환경적이다 전기도 덜 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요 런던 대학교에서 만든 자료고요 트랜잭션 발생시킬 때 그 어떤 것보다 적은 전력을 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드는 비용이 없으니까 그만큼 수수료 트랜잭션 비용도 훨씬 적게 나온다 뭐 이런 설명이겠죠 헤데라의 특징을 조금 더 찾아보자면요 공정한 네트워크다 이런 점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블록 생성 과정이 없는 블록체인이 아니다 보니까 순서 컨셉도 없고요 또 어떤 노드나 검증자에 의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트랜잭션 순서를 결정하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기반 트랜잭션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좀 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가스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헤데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뭐 중요하죠 이 공정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주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화면 보면 여기 우리가 아는 기업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도 있고요 델도 있고요 IBM LG전자 YT 기업 이렇게 있고 에버딘 노무라 DBS 신한은행도 있네요 이런 금융사들도 네트워크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신한은행은요 헤데라를 기반으로 해서요 스테이블코인 송금의 개념 증명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증명하는 절차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블록체인도 아닌데 뭐 일반 블록체인 생태계가 대부분이잖아요 크리프토라는 것이 그럼 코인도 나오고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헤데라는요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 머신 우리가 이제 뭐 EVM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이렇게 일종의 껍데기를 씌워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뭐 수수료도 낮고요 처리속도도 빠르고 네트워크도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확장성까지 이제 EVM이니까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메타마스크에 쓸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이런 헤데라 체인 생태계에서 1등 디앱을 찾자면 바로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PPL로 소개해 드렸던 소서스왑이에요 자 디파이 거래소 소서스왑입니다 최근에 소서스왑이요 주간 거래량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한 달짜리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3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4천억 원 정도 이거를 넘어서면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전세계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순위로 보면요 15위에서 한 20위 정도를 오고 가고 있는데요 총 예치 자산으로 보면은 1억 4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 되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소서스왑에도 뭐 기반 토큰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이 그러듯이요 이게 바로 이름이 소스 토큰인데요 토큰 가격도 최근에 꽤나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서스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서스왑 화면을 보면요 엄청 심플합니다 깔끔하고 예쁘기도 하네요 헤데라 토큰과 소스 토큰을 스왑을 해서 그러니까 바꿔서 요동성 풀에 넣거나 스테이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먼저 헤데라 토큰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쿠코인 같은 데서 매수해서 가져온 다음에요 소스 토큰하고 동전 바꾸기를 하는 거죠 헤데라 100개를 소스 토큰으로 바꾸면요 현재는 73.2개 정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헤데라라든지 소스 토큰 또 헤데라 생태계의 다른 토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짝을 이뤄서 소서스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는요 아까 헤데라랑 바꾼 소스 토큰 이걸 예치해서 X 소스 토큰으로 보상받는 컨셉이에요 여기에도 일종의 이율이 붙게 되는 구조인데 이 X 소스 토큰을 다시 유동성 풀에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스와스왑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헤데라라는 아주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의 네트워크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펼쳐지는 B2B 생태계의 발전 그리고 헤데라라는 토큰 자체가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 주목이 많이 받은 만큼 유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스와스왑이 유입이 확대되고 또 소스 토큰도 가격이 오르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독립된 구조에 가까운 만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토큰들을 마구 넣을 수 있는 덱스보다는 조금 더 큰 보상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독립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의 껍데기를 씌워서 블록체인하고 연결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태계는 분명히 확장적으로 나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게다가 론칭한 지 한 2년이 채 안 된 만큼 이 성장성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소스 토큰 같은 경우는 주요 거래소에는 상장이 채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토큰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가지 언제나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디파이는 코인 대 코인의 금융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그리고 디파이에서 쓰이는 코인 이렇게 두 가지가 활용되는 상황에서는요 그 기반 코인과 플랫폼 코인의 가격 변동이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유를 많이 쳐줘도요 코인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언제나 투자는요 나의 책임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고 저도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퓨처머니는요 소서수압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